툭포켓 안녕하세요 툭포켓입니다 안녕하세요. 24K 댄싱머신 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4K 기염둥이 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4K 비주얼 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4K에서 댄싱머신 자리를 탐내고 있는 정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K 외국인 골입니다. 안녕하세요. 댄싱머신이 탐내고 있으세요? 네, 저요. 제가 탐내고 있어요. 나도 탐내고 있어요. 동생자가 많아요, 저희 팀이. 댄스 배틀식으로 좀 붙여 있을까요? 댄스 배틀식. 그냥 모이주면 안 되네. 아, 포인트 안무가 더 잘하는지, 확실히. 포인트 안무로만. 5, 6, 7, 8, 1. 오늘 예쁜 해. 이게 끝났네,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둘, 셋. 오늘 예쁜 해. 예. 예. 오, 오늘 예쁜 해. 댄스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조금 있으면 따라잡을 것 같은데. 뭐 잡힐 것 같아요, 제가. 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1년 6개월이 될 줄은 저희도 몰랐고요. 저희 회사 사장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엄마도 몰랐다고. 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네. 무대에서 마스크를 이긴 이런 게 어, 뭐. 솔직히. 마스크맨.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조금만. 조쇼니까. 조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마스크맨 두 명 중에 한 명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해가 니가 좀 심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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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중국 멤버이거든요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 한번 외국인의 톡톡회의 한 명은 미니게 다음에 공개 ciento 팀원들의 목적 안에 못 insightful 못공학 저희 멤버들 중에 가장 멋진 멤버를 뽑을 거예요 누가 뽑냐 제가 뽑을거에요 오늘은 형으로 뽑아요 n n 제일 안 멋있으니까 제일 안 멋있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말 잘하네 너 안 볼거야 여러분 멋진 남자들 멋진 남자면 뭐가 생기나요? 복근 아니니까? 복근 공개 하실거에요 가르쳐가지고요 아무래도 말 말 어필 남자는 하체인거 같아요 남자는 하체인거 같아요 배꼽 아래쪽 모든 하체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데일리가 여자를 알아요 바로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번째 게임이 바로 허벅지 씨름입니다 첫번째 라운드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데일분 알아요 일단 약걸들부터 처리할게요 일본부터 처리할게요 이게 공격이에요? 네 근데 공격은 잘못하면 창피할 수가 있어요 약자 거절이 죄송합니다 허벅지가 4개인거 같은데 5초 5초 아니면 다는 찢거나 5초 손을 떼는 순간 바로 시작하는거에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대선이랑 찢句 좀 알아주세요 하나둘 셋 Junior 승리 내가 무릎이 붙어야 등은거 아닙니까? 아 무릎에 붙었습니다 절대 권력제 내 부릎이 남았어요 아 result